여러분!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어설피 이어학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동그라미로 가고 싶어하는 승객들이에요. 세모는 세모로 가고 싶어하는 승객들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폴리브릿지 미국 같나요? 5호선 만들어주세요 과연 성격이 나오고 싶습니다 제발 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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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이빠받아라 하 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이 철제 이겼다! 또 이겼다! 좋아 허허 허허허 전멸체크 좋아 조금만 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구는 죽어진다 흑살진다 아 아 아 이거 다 말해줬잖아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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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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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뭔데 어허허 왜 카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렌네 바텀 뭔데? 렌네 아 발 Q 맞았다 아 잡나? 뭐야 아닌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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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역시 미드는 똥이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